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영왕사 김동엽입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요. 형용사가 있는 재수생 고3 생활을 하자. 또는 재수생 생활, 고3 생활, 재수생 고3이 되자 이런 건데 요즘 이제 유치원 아시죠? PD 유치원. 유치원 애들하고 초등학교 아이들 꿈이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 난 경찰관이 될래요. 난 교사가 될래요. 난 정치인이 될래요. 난 소방관이 될래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요즘에 앞에도 어떤 말을 붙이게 한대요. 어떤 거냐면 저는 용감한 소방관이 될 거예요. 저는 도둑 잡는 경찰이 될 거예요. 저는 왕따 당하는 친구를 도와주는 선생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단순히 선생님이 될래요. 경찰관이 될래요. 또는 소방관이 될래요. 정치인이 될래요. 이게 아니라 어떤 정치인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정치인이 될 거예요. 나쁜 사람을 때려잡는 경찰이 될 거예요. 또는 밥 못 먹는데 쌀을 전해주는 공무원이 될 거예요. 뭐뭐 하는? 이렇게. 그러니까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건데 단순히 정체성이 명사가 아니에요. 명사. 난 재수생활을 할래. 이게 아니라 형용사가 있는 재수생활을 하라는 거죠. 나는 가령 재수생활을 하면 몇 시에 일어날까요? PD님, 보통 공부하려면 저희가 7시에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수생들은 술 먹을 수 있죠. 하루 제끼죠. 그러지 말고 나는 재수생활하는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7시에 일어나는 재수생활을 할 거야. 내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자기가 주말은 놀았어. 주말은 놀았어. 이제 고3 생활을 해야 돼. 그럼 이런 형용사를 붙여보는 거예요. 뭐냐면 주말에 공부하는 주말에 공부하는 고3 생활을 할 거야. 여태까지 주말을 쉬었다면. 이 되죠? 어, 선생님. 저는 주말 오전에 그냥 잔 퍼졌어요. 오전에. 아, 저는 주말 오전에 모의고사 1회를 꼭 푸는 고3 생활을 할 거야? 재수생활을 할 거야?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를 맞추잖아요? 그럼 다른 것이 다 맞춰집니다. 그런데 하나가 뚫리면 다른 게 다 뒤로 밀리죠, 결국에는. 그래서 뭐냐면 하나를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 하나가 뭐냐면 형용사가 있는 어떤 명사의 형용사가 있는 명사가 되자는 거죠. 나는 재수생인데 어떤 재수생이 될 것이냐? 자, 이야기를 하나 해드립니다. 제가 고3 때요. 제가 고3 때. 저는 이제 영어 영문학과를 나왔는데 고3 때 저랑 같이 다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랑 저랑 같은 독서실 다녔어요. 같은 독서실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저를 약간 타켓으로 잡았어. 엄청 친했는데 타켓으로 잡았습니다. 고3 내내 걔가 생각했던, 걔가 꿈꿨던, 걔가 이야기하는 거 지나고 나서 걔가 나한테 했던 말은 뭐냐면 동령아, 나는 고3 때 김동령 너보다는 언제나 독서실에 일찍 가는 고3 생활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맨날 그 독서실에 갔더니 그 독서실에 걔 맨날 앉아있어요. 나보다 언제나 먼저 앉아있어. 그거를 꼭 지키려고. 그래서 학교 끝나고 같이 가방 메고 막 가잖아요. 그럼 저한테 물어봅니다. 동령아 너 집에서 밥 먹고 독서실 갈 거야? 바로 갈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오늘은 그냥 바로 갈 것 같아. 딱 그래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 뭔지 아세요? 가면 걔가 있어요. 걔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가더라도요. 독서실 오면 동령아 나 먼저 들어갈게 하고 막 들어가요. 이유를 몰랐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했던 말. 어? 나는 동령이보다는 언제나 독서실에 일찍 가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했어요. 1년 잘 지켰죠? 어? 그가 원하는 대학을 갑니다. 제가 그건 되게 놀라운 일이었어요. 나중에 서로 술자리 할 때 그 얘기를 했을 때 와 너 정말 그랬어? 응. 난 그거 하나만, 그거 하나만, 그거 하나만. 그러다가 이제 속도가 붙으니까 성적이 좀 오르기 시작하니까 또 그런 생각들이 돼요. 뭐냐면 나는 김동령보다 독서실에 먼저 가서 김동령보다 나중에 나온다. 뭔지 아시겠죠? 그럼 나보다 일단 공부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기억나는 게 가끔씩 그 친구가 그랬어요. 내가 독서실에서 자고 있으면 저를 깨웁니다. 동령아 언제 갈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내가 어? 자다가 일어나서 나 한 시간 뒤에? 응 알았어. 하고 또 가요. 그리고 내가 갑니다. 야 나 집에 간다 그럴 때 되게 얼굴 미소가 있어요. 응? 잘 가! 막 이렇게. 이유가 못 가. 자기도 집에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김동령보다 일찍 독서실에 가서 김동령보다 늦게 나오는 뭐뭐하는 그런 고3 생활을 했던 거죠. 성공했죠. 여러분 제가 이와 비슷한 일을 언제 겪었냐면요. 제가 27에 지금은 메가스터디가 1등 사이트입니다. 최고의 학원이에요. 근데 제가 처음에 강사 생활에 나왔을 때는 최고의 학원은 정진학원이었어요. 제가 정진학원에 27에 들어가게 됩니다. 원래 20대 때는 정진학원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근데 27에 들어갑니다. 27에. 근데 딱 갔더니 너무나 대단한 강사들이 있는 거예요. 학력도 너무 좋죠. 서울대 연대 고대 너무나 좋은 학력에.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어떤 강사가 될 것인가. 나는 어떤 강사가 될 것인가. 그래서 저런 정글 같은 학원가를 내가 이어나가느냐. 고민을 하게 돼요. 한 가지 형용사가 기억이 났어요. 뭐냐면 우리 아버지보다 일찍 일어나는 강사가 되겠다. 저희 아버님은요. 미장일 하셨어요. 피디 미장일 아세요? 미장? 그렇죠. 아시죠? 미장일. 대고된 일이시죠. 근데 제가 고3 때 대학생활 보면요. 저희 아버님은 언제나 6시에 집을 나서는 거예요. 5시에 일어나시는 거죠. 5시에 일어나서 씻고 식사를 하시고 6시에 나가셨죠. 제가 고3 생활할 때도 기억나는 게 눈 떠보면 아버님이 아침에 안 계셨어요. 제가 생각한 건 딱 그랬어요. 내가 아버님과 같은 일찍 일어나는 정진학원 강사가 되어야 됩니다. 일찍 일어나는. 그래서 잠깐 볼까요. 정진학원에 새벽반이 있었어요. 새벽반이 뭐냐면 6시 30분에 하는 수업이에요. 이게 새벽반이야. 근데 이 수업이 되게 어려워요. 새벽 6시에 어렵겠죠. 인강을 찍어. 피디님. 그러면 몇 시에 나와야 돼. 또 피디님은. 새벽 6시 30분에 인강을 찍어야 돼. 그럼 피디님 이거 카메라 장착으로 몇 시에 나옵니까. 피디님들. 만약 메가 같은 스타일로 왔으면 피디님들한테 몇 시까지는 도착해. 몇 시에 그럽니까. 우리 파트너님께서. 5시만. 5시만이면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4시. 4시. 그런데 이 수업을 하는 강사가 영어에 한 명. 국어에 한 명. 수학에 한 명이었어요. 한 명 딱. 어? 저는 생각했죠. 아. 내가. 나 일찍 일어나니까. 이 수업을 해야 되겠다. 난리가 난 거야. 여러분. 이 새벽에 들어올 수 있는 피디. 세 명 구하기도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근데 내가 한 명 더 들어갔어. 한 명 더 들어갔어. 한 명 더 들어갔다고. 그럼 이거 난리야. 난리야. 이거 난리야. 이거 난리라고. 이거 지금 맞추려면 난리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요. 아. 나는 새벽 수업을 하는 영어강사가 될 거야. 새벽 수업을 하는 영어강사. 그래서 새벽 수업을 하게 됩니다. 새벽 수업을. 그랬더니. 자. 봐보세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뭐가? 아. 그렇죠.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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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행동이 뭐냐면. 행동하다. 근데 이것이 뭐가 되냐면. 이제 습관이 됐어요. 습관. habit. 요게 이제 뭐냐면. 계속이란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계속. 고해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그게 습관이 계속되면 뭐냐면. 아니. 행동이 계속됐더니 뭐야. 습관이 돼요. 습관. 그러면 그 습관이 뭐가 되죠. 그 사람의 평판이 됩니다. 평판이 되고. 이 평판이 그 사람의 뭐가 되죠. 일생이 돼요. 일생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20년간 걸쳐서. 새벽 수업. 새벽 수업. 정확하게 말하면. 한 15년 되죠. 18년. 18년. 18년에 거쳐서 새벽 수업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게 되게 유명한. 와. 새벽에 수업할 수. 18년 동안 수업을 빠지지 않고 수업하는 영어강사. 피디님. 만만해요. 안만만해요. 안만만해요. 여러분. 이걸 꾸준히. 18년간 하는 강사는 거의 드물었어요.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 학원가 정글이잖아요. 아. 강사들 진짜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니까. 최고의 서비스가 여러분들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강사는 또 살아남아야 돼. 이 정글 같은 곳에서. 열심히 강의해서.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치열함이 똑같다라는 거죠. 그럼 그 치열함을 이겨나가려면. 단순히 나 재수생이야. 나 메가강사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형용사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 형용사. 어떤 형용사. 스스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침. 6시에는 꼭 일어나는. 재수생이 될 거야. 자. 여자친구 없어요. 나는 1년 동안. 여자친구를 만나지 않는. 재수생이 될 거야. 아. 그럴 수 있죠. 어. 그렇죠. 공부하겠다는 거죠. 대시가 너무 많이 들어오면. 이 재수학원 가서. 또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예쁘고 잘생긴 이런 애들은. 막 대시가 엄청 들어와요. 나는. 그런 것들은. 칼같이 끊는. 재수생활을 할 거야. 고3 생활을 할 거야. 나는. 학원 수업을 한 번도 안 빠지는. 하나만 지키는 형용사를 한번 가져보시라는 거야. 핵심이 되는. 딱 하나. 잠자기 전. 5분.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어 단어 하나. 수학 공식 하나를 더 보는. 고3 재수생을 할 거야. 이렇게 형용사를 만들어요. 디테일하게. 그 디테일한 게 되게 중요합니다. 디테일하게 하죠. 나는. 왔다 갔다. 학교. 학원. 왔다 갔다 할 때. 할 때.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듣기 평가 연습하는. 고3. 고3 생활. 재수생. 재수생활을 할 거야.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나. 나는 수업에 한 번도 안 빠지는. 학원 수업에 한 번도 안 빠지는. 고3이. 고3 생활을 할 거야. 하나만 지키면 된다는 거죠. 디테일하게. 그러면 모든 걸 다 맞춰줍니다. 그렇죠. 그 술 좋아하는 고3 애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나는 술 먹지 않는 재수생활을 할 거예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PD님. 그렇죠. 술 마시면 그 다음 날 그냥 아무샤야 그냥. 그냥 게임 끝이란 말이에요. 근데 맞춰 돌아가는 거죠. 하나씩. 여러분. 형용사가 있는 재수생활 재수생. 고3. 고3 생활을 꼭 하셔야 됩니다. 하나만 한 번 자기 스스로가 생각해 보세요. 딱 하나만. 그 하나를 지키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딱 하나. 그래서 그런 그러한 재수생이 될 거야. 그런 그러한 재수생활을 할 거야. 그런 그러한 고3이 될 거야. 그런 그러한 고3 생활을 할 거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형용사가 있는 고3이 되시길. 형용사가 있는 재수생활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좋았던. 좋았던. 시간입니다. 놀고자.